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품쟁이 조재민입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어수선하지만 그래도 잠시나마 제 공연 보시고 웃음을 선사해드리고 싶어서 한번 찾아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코로나로 어수선한 세상이 되어버렸지만 참 힘든 세상이네요.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품쟁이 노래와 함께 내 추억을 더듬어 가보겠습니다. 잔고란 건 늘 들체 메고 잔고를 치는 거지만 저는 잔고를 눕혀놓고 쳐보겠습니다. 많이 박수 쳐주십시오. 그리고 제품쟁이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도 걱정 없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돈을 쫓아 삶을 쫓아 잔고라 잔고란 책이 인생으로 얼마나 살아왔나 잔고란 책이 인생으로 얼마나 살아왔나 잔고 참으려 잔고란 책이 인생으로 얼마나 살아왔나 잔고란 책이 인생으로 얼마나 살아왔나 잔고란 책이 인생으로ESS에게 전관과 생각해 주는거 내일의 행복을 위해 제품적인 인생에 노래는 부릅니다 우애도 말자 슬퍼도 말자 행복 찾아 꿈을 찾아 나라 인생으로 즐기며 살자구나 지난 세월 돌아보지만 저 하늘 탈 때 모두가 빈성인데 내 인에 발버둥 치는가 똘고 똘고 채소 아껏 노래 부르며 시흥분도 깨져버리고 시흥분도 깨져버리고 기unge으로 오는 넓을 수 있도록 correct 시흥분도 깨져버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